안녕하세요 해핑기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이애토닉 코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애토닉 코드는 음계 안에서 나오는 화음을 뜻합니다. 설명만으로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C 메이저 스케일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은부터 화음을 만들겠습니다. 화음을 만들 때 규칙은 3도씩 쌓는다는 것입니다. 삼화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7개의 삼화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음계 안에서 나오는 화음을 다이애토닉 코드라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7개의 다이애토닉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C 메이저 코드입니다. 이것은 D 마이너 코드입니다. 만약 이게 왜 D 마이너인지 모르시는 분은 음정과 삼화음 강의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E 마이너, F 메이저, G 메이저, A 마이너, B 디미니슈입니다. 하지만 삼화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7화음도 있죠. 7화음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메이저 스케일의 다이애토닉 코드를 확인했습니다. 분석할 때는 로마자로 표기하게 됩니다. 메이저 스케일이라면 다른 키가 나오더라도 다이애토닉 코드는 같습니다. D 메이저 스케일을 보겠습니다. 왜 여기에 파와 도의 샵이 붙는지 잘 모른다면 조표와 스케일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 메이저 스케일에서 했던 것처럼 다이애토닉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메이저 스케일이라면 으뜸음이 달라져도 다이애토닉 코드는 똑같습니다. 즉, 모든 메이저 스케일의 다이애토닉 코드는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이저 스케일만 있을까요? 세 가지의 마이너 스케일과 7개의 모드 스케일에도 각각의 다이애토닉 코드가 있습니다. 이 다이애토닉 코드는 외워주세요. 음악은 암기 권목이니까요, 싹 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담스럽다면 메이저만 먼저 외워두시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다이애토닉 코드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코드를 이용해서 음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멜로디가 있습니다. 좁혀나 멜로디를 보니 이것은 C 메이저 스케일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다이애토닉 코드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멜로디에 어울리는 코드를 적용하려면 멜로디가 코드에 포함되는 음이 되도록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암호 코드를 쓰지 않고 다이애토닉 코드를 이용해 음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이애토닉 코드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은 없지만 어색할 수는 있습니다. 다이애토닉 코드에는 각각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모든 코드의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1도는 토닉입니다. 조성을 대표하는 중요한 코드입니다. 대부분의 곡들을 보면 1도로 시작해서 1도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도와 6도는 토닉의 대리화음입니다. 1도의 코드와 겹치는 음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도는 서브 도미넌트입니다. 토닉으로 진행하거나 도미넌트를 거쳐 토닉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2도는 서브 도미넌트의 대리화음입니다. 4도와 겹치는 음이 많습니다. 5도는 도미넌트입니다. 토닉으로 진행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7도는 특별한 기능은 없습니다. 실제로도 잘 쓰지 않습니다. 정리해보면 1도로 시작해 1도로 끝나며 1도 전에는 도미넌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곡의 진행은 이런 식이 될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이런 규칙을 써야 된다는 법도 없고 실제로 이런 규칙을 피한 곡도 많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고요. 해피인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